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경세TV 뉴스데스크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최종 계약을 체결한 FA-50M 사업이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방사업 공동서명식에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카이는 말레이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FA-50 추가 수출은 물론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에 대한 추가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카이는 이번 수출을 통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주요 아세안 시장을 석권했으며 향후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 미국으로 시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포스코가 중국 현지 가공센터인 CSPC에 전기차 수요 확대 대응을 위한 기가스틸 전문 복합 가공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CSPC는 누적 판매량이 897만 톤에 달하는 포스코 최대 규모의 자동차용 강판 전문 가공센터로 향후 화동지역 내 자동차 부품사와 공동으로 신규 수주에 나서 CSPC 판매량 중 6% 수준인 기가스틸을 2027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차이나 송영삼 대표 법인장은 CSPC를 중심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혁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KT는 KT 브릿지 랩 프로그램 2기에 참가할 기업과 창업 지원 공간에 입주할 기업 등 유망 벤처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선발은 KT와 사업 협력 중이거나 사업 협력 가능성이 높은 벤처 스타트업이 대상으로 선발된 기업은 최대 3년 동안 무상으로 사무 공간을 이용하며 사업 협력 기회도 지원받습니다. KB국민카드는 지급결제, 금융서비스, 인공지능 등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협업하는 퓨쳐나인 7기 프로그램 참가 업체를 모집합니다. 특히 올해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상품 서비스 차별화, 클라우드 등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SK온이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한국 배터리 기업 최초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CSM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CSMS 인증은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이를 조치할 수 있는 기업에 발급하는 인증으로 조직 대응체계부터 생산관리체계까지 심층 인터뷰 등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스생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래에스생명 건강경영 프로그램 피지컬 2023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일주일간 운영한 이벤트로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전사적 운영을 통해 건강관리 재고와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양우석 미래에스생명 인사혁신팀 팀장은 올해 당사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강경영 프로그램이 임직원들의 체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기업 문화 조성에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이지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